자 앞에 있는 자료는 3D 도면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도면이 있을 때 도면에 해당되는 입체 물건을 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FreeCAD로 모델링을 할 건데 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여기 치수를 알면 그림 그리는 것은 이 정도 도형이면 굉장히 쉬운 도형이니까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3D 도면을 파워포인트에서 그리고 각각의 위에서 본 모양,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FreeCAD로 불러서 그 파워포인트로 치면 도형 병합 기능이 있는 것처럼 이 FreeCAD에도 도형을 병합하는, 몸체, 바디를 병합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한번 어떻게 쓰는지 활용해 볼 겸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작업을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도면을 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기초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와서 이렇게 이제 도면이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밑에 슬라이드를 하나 놓고 제일 위에 있는, 이거 먼저 한번 그려 보죠. 치수가 95, 50, 여기가 지름이 35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단위는 이제 밀리미터 겠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있는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일단 이것도 뭐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면 돼요. 큰 몸체가 이게 95에서 너비가 95죠. 여기 좀 헷갈리는데 높이가 9.5 여기는 센티니까 자꾸 헷갈리네. 높이는 이쪽이 이제 이쪽이 지금 95로 잡고 이쪽에 높이는 옆에서 보면 이 폭이겠죠. 그래서 70 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70 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7이 됩니다. 7. 자 그래서 엔터를 치고 그러면 이거를 막 움직이다가 사이즈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크기를 고정시켜 놓는 게 좋겠죠. 가로세로 비율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삐져 나온 부분, 삐져 나온 부분이 이쪽으로 50이고 폭이 20 이에요. 위에서 보면 이쪽으로 20 이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 복사해서 자 이쪽으로는 50 이고 그러니까 5고 여기가 5죠. 여기가 2가 됩니다. 여기를 아까 가로 세로 비율을 고정해 놔서 그걸 복사해 와서 그런 거니까 5로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가운데로 맞추고 그러니까 위 아래 가운데로 맞추는 게 좋겠죠. 위 아래 가운데로 정해야 할 거니까 이게 옆으로 붙는 게 아니고 안으로 붙는데 이거 50만큼 50만큼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줄여야 됩니다. 경계선을 잡아서 안으로 쭉 넣어 주죠. 그러면 이제 딱 갖다 붙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 부분이 완성이 된 거고 동그라미 부분이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고 구멍이 뚫려 있겠죠. 지름이 35 고 3.5 고 이쪽에 여기에 맞춰서 또 동심원으로 그려 주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삽입을 해서 도형을 하나 그립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높이를 맞춰 줍니다.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갖다 붙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작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지름이 이것도 가로 세로 뷰를 고정해서 지름을 3.5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럼 갖다 붙죠. 그러면은 구멍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랑 이거랑 해서 이 구멍을 내면 또 이거 하고 이것도 구멍을 내야 되니까 일단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도형 병합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 묶음이 되고 한 묶음 하고 이 작은 원을 다시 쉬프트 클릭해서 이번에는 뺍니다. 빼면은 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걸 하죠. 여기 있는 거는 130에 80짜리를 그리고 잘라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너비가 130이니까 13에 높이가 8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운데로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정 이만큼 또 떼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40에 57.5짜리를 그려서 빼면 되겠죠. 높이는 40에 그러니까 4에 여기는 5.75가 됩니다. 자 이거를 겹치기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경계선에 잘 갖다 붙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작은 걸 클릭한 다음에 도형 병합해서 빼줍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 거고 이쪽에 보면 사선으로 25만큼 50도가 내려가게끔 잘라줘야 돼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기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가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높이는 상관없고 일단 너비가 2.5짜리 도형을 그려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럼 2선이 기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이 50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좀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방법을 써요. 자 이거를 이렇게 쭉 그으면 수평선이 그어지죠. 쉬프트 키를 누르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게 0도가 되죠. 올리면은 50도가 되겠죠.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서 그러면 직접 입력해 줍니다. 50. 50만큼 휘어지죠. 그러면은 삼각형을 이렇게 50짜리 경계선에 맞는 삼각형을 그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형에서 삼각형을 그리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일단 뒤집고 여기를 끝선을 맞춰줘요. 선이 갖다 붙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도 오른쪽도 맞춰줍니다. 경계선이 빨갛게 맞고 위아래도 맞춰줍니다. 이렇게 정확히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란색 조절점을 끝까지 끕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각도가 50도가 됩니다. 이건 필요가 없는 거고 지우고. 자 이거를 여기다가 딱 갖다 대면 이 끝점이 정확하게 또 빨간색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이것도 필요 없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쉬프트 클릭. 도형병합에서 빼기. 이렇게 되면 이게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하나 두 개가 완성이 된 거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냥 이 네모박스 하나죠. 70의 높이 80짜리 네모박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쪽이 8이고 높이가 너비가 7이죠.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그냥 편의상 가운데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이 되는 그림 3개를 그려 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잘라서 쓸 때는 정확하게 경계선에 맞게끔 잘라서 그림을 그려 주면 되는데 그렇게 원래 그림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그림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측면에서 바라본 평면도를 만들어 놓고 자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탑 이라고 하고 이거를 프런트라고 하고 이거를 사이드라고 해서 세 개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캐드를 열고 아까 만들어 놓은 그림 3장을 가지고 입체도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그림을 불러서 이 그림을 입체로 만들고 두껍게 하고 또 이 그림을 두껍게 만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면 이 그림을 아래로 쭉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평면을 아래쪽으로 쭉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옆에서 본 모양을 쭉 확대를 시킵니다. 얘도 측면에서 본 모양 확대를 시켜요. 그러면 이 서로 각 측면에서 확대를 시킨 물체가 겹치는 부분을 잘라내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됩니다. 이제 한번 해 보면 직접 해 보면 자 일단 여기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가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파트를 클릭을 하고 파트를 넣고 이제 바디를 하나 만듭니다. 바디가 총 3개가 필요해요. 이거는 편의상 이름을 F2키를 눌러도 되고요. 이름을 이거는 이제 프렌트 먼저 하죠. 프런트로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직접 스케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불러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런트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프런트는 이 앞에서 보는 거겠죠. 지금 이거는 위에서 보는 거고 이거는 앞에서 보는 거니까 이 평면 XG 평면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파트 디자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Create Sketch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면은 앞면에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 면이겠죠. 여기를 클릭해도 되고 이쪽을 클릭해도 됩니다.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자 이 프런트를 바라보는 스케치 화면이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여기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클릭하고 클릭하고 대략적으로 일단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치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요 그릴 때 여기서 치수를 넣어 주면서 그려도 됩니다. 근데 뭐 얼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자 도형을 닫아 주고 오른쪽 버튼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끝났죠. Close, Pad 합니다. 입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Symmetric to Plane에서 평면에 대칭되게 만들어서 요 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7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80mm로 이렇게 해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럼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디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 리네임에서 이번에는 Top으로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를 또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미지 워크벤치로 가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여기서 Top을 불러옵니다. Top은 위에서 보는 모습이니까 XY Plane이 맞죠. 이걸 누르고 자 불러 왔으니까 이미지가 여기 불러 와 졌으니까 파트 디자인으로 간 다음에 다 스케치 디자인 해 줍니다. XY Plane을 선택하고 그러면 이 모양이 됐죠.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곡선이 있기 때문에 폴리라인을 대충 여기까지로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릴게요. 하나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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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한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둥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M 키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Modify 하는 거예요. M 이렇게 갈 거 아니죠. M 이렇게 갈 거 아니고 이렇게 갈 거죠. 그러면 M 을 누를 때마다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건지 토글이 돼요. 이 상태로 가서 여기를 간 다음에 끝선을 클릭해 줍니다. 바깥쪽으로 와서 오른쪽 버튼 클릭. 끝난 거죠. 그럼 이거를 움직여 주면 되는 거니까 적당하게. 나중에 정확하게 맞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맞춰도 되고.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 5레나 되겠죠. 그럼 여기 원을 클릭한 다음에 중심을 클릭하고 쑥 끌어 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그럼 된 거예요. 패드에서 얘도 두께를 플레인에 XY 평면에 대칭되게 좀 높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쭉 높게 만들어 주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높이가 80 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는 겹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90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모양이 될 겁니다. 이제 세 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 개를 더 그려야겠습니다. 이쪽은 리네임을 해서 사이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부르고 우리 세 번째 그림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세 번째 그림은 옆면으로 되겠죠. 그래서 YG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편집을 하기 위해서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갑니다. Create Sketch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평면이니까 OK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도 네모 박스로 그리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적당히. 그리고 오른쪽 버튼. 그럼 끝. 그리고 Close. 입체로 만들어 주는데 얘도 어느 방향으로 늘어나겠어요. 이렇게 늘어나겠죠. 쭉. 근데 Symmetric으로 해서 전체 폭이 이쪽으로가 130 이니까 넉넉 잡아서 한 150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넓어지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세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가 공통으로 만나는 부분 그걸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바디를 자 일단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불리한 오퍼레이션 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얼핏 했지만 파워포인트 도형 병합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아이콘도 비슷해 생겼죠.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Add body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더블 클릭해 놓은 중심 바디가 있고 어떤 바디를 추가할 거냐 Add body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쪽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Add body를 누르고 나머지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선택한 바디에 이 탑사이드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퓨즈는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컷은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겹치는 부분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빈 상태가 되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겉면을 다 쌓아 버렸기 때문에 컷만 그러면 이거는 공통으로 접해 있는 교차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양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파란 물체들은 도형이죠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림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정확한 칫수로 입력을 한 게 아니라 그림 위에서 대략적으로 선들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런트 같은 경우에도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정밀하게 해 줄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전체가 130 이니까 중앙에서부터 이 끝선까지 여기까지의 거리가 65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30일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 지금 겹치니까 바깥쪽 빼고 여기하고 여기는 대칭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똑같은 거다. 근데 이 2점하고 2점은 수직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얘의 길이는 얼마냐 하면은 20이다. 20이 정해져 있고 얘도 수직선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40이죠. 40이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 도면에 보면 얘는 5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 내가 다시 그린 거에 맞춰서 아까 뭐가 달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각적으로 딱 와닿지는 않죠.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가 25고 여기가 5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이 각도는 이거죠. 요거를 눌러서 이 각도가 50도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50도. 그럼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더 손 볼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잘 된 거 같고 자 그 다음에 탑 쪽에 우리가 그려놓은 스케치를 한번 확인해 보죠. 불편해서 뒤에 우리가 그려놓은 도면이 안 보이죠. 그러면 프론트에 가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그림을 없애고 탑 그림의 스케치를 더블클릭하면 이 도면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지름이 지름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름이 35가 됐었고 정확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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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각점까지의 거리가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파워포인트에서 그렸었죠. 여기가 95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50이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길이가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고 이 선하고 이 선이 수직이 되어야 되겠고 정확하게 딱 맞겠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여기도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확인해 보게 되면 그림이 안 보이죠. 여기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안 보이게 했기 때문이에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림이 이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사이드도 한번 확인해 보죠. 정확하게 이렇게 치수를 안 넣어 줬으니까 그러면은 이쪽 치수는 70이고 70.76이 이제 됐으니까 70이고 높이는 80이었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이제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저장해서 사용하면 되고 혹시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쓰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에서 이거를 엑스포트 하는데 이거를 선택을 하고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엑스포트를 하는데 내가 엑스포트 하고 싶은 물체를 여기에 보면 내가 그려놓은 도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는 이거니까 이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엑스포트를 합니다. 그럴 때 가급적이면 여기 O, B, J 로 아세요. 내가 뭐 3D 프린터 같은 게 있어서 인쇄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그 STL을 사용하면 되고 파워포인트 같은 데 쓸 경우에는 여기는 O, B, J 도 이 아래쪽에 O, B, J 가 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기 또 있죠. 이걸 하지 말고 제일 위쪽에 있는 O, B, J 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파워포인트인데 여기다가 셋을 열고 이 저장해 놓은 O, B, J 파일을 여기다가 잡아서 끌어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다양한 모양으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아까 만들어 놓은 모양이 그대로 파워포인트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이렇게 크기는 바꿀 수 있어요. 크기는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색깔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색깔을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3D 빌더 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용으로 공짜로 제공하고 있는 3D 편집하는 3D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쓸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열고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 좀 이쁘게 쓰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좀 다룰 줄 알면 괜찮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오브제이 파일을 끌어 놓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죠. 이걸 선택합니다. 가져오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기에 보면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색상. 여기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요. 뭐 다른 색깔을 해도 되고요. 이런 색깔을 선택했다고 그러면 이걸 여기다 갖다 대면 이렇게 변합니다. 클릭하잖아요. 다 했죠. 그러면 색상을 클릭해요. 색상이 확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색깔이 바뀐 거고 이거를 복사하기 위해서 이 개체에서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갑니다. 그냥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나 이거랑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도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또 하나 쓸 수 있는 거는 색깔 같은 건 못 바꾸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재미있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쓸 수 있게 하면은 되죠. 이 정도까지는 파워포인트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동원됐지만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이쪽에 그 불리한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 그게 좀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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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